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관리 중 수업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에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지내는데요. 이 시간은 하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지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번 주제인 예습, 수업, 복습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학교 수업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예습과 복습이 같이 연결이 되는 수업이 시간을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도 장기 기억 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번 주제의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예습은 왜 해야 할까요? 예습은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단원을 왜 배우지? 이번 단원은 지난 시간에 단원과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호기심을 가진다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물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울 교과서에 단원을 펼쳐서 큰 글씨의 단원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을 배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위치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분짓는 요소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예습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교과서의 큰 글씨에 집중해 보세요. 교과서 제1위에 있거나 눈에 띄는 색깔로 되어 있는 큰 글씨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니 바로 수업시간에 배울 핵심 요소입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배울 핵심 요소를 기억하고 수업에 참여해도 예습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학교 수업이에요. 수업의 첫번째는 수업시작 알림종이 치기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울 교과서를 펼쳐놓고 필기고 등 준비를 해놓아야겠죠? 포스트잇에 예습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단어 또는 의문점이 있는 문장을 메모해 놓았다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수업 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업시간에 눈이 반짝반짝하며 집중력이 우수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데요. 수업의 앞 단계인 예습을 한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예습할 때 생각했던 호기심 요소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귀 기울여 선생님을 쳐다보고 또 해결되지 못한 호기심이 있다면 질문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이렇게 턱, 팔, 허리, 무릎을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친구들 또한 집중력이 우수한 친구들이에요. 수업 중 이런 자세가 습관화된다면 청소년기에 키도 더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업 자세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습 단계를 거쳐 학교 수업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집중도 잘하고 질문도 하면서 학교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습이 필요한 걸까요? 복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히 이해했던 내용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배운 내용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사라지기 전에 복습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이 사라지려고 할 때 한 번 더 떠올려주면, 즉 복습하면 신기하게 다시 100%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습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3단계인데요. 5단계 또는 7단계 등 자신의 기억 정도에 따라 단계는 더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1단계는 학교 수업 직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수업 중 중요한 부분,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쉬는 시간에 2분 정도만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는 집으로 돌아와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좀 더 수업 내용을 떠올려보고 해당 단원의 교과서나 학습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는 일주일 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암기하지 못한 내용은 자신이 요약한 노트를 여러 번 보며 암기하는 복습입니다. 이제 4단계는 시험 준비로서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며, 아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복습을 하나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1번 복습보다는 점점 복습 주기를 늘려가면서 자신의 기억 정도를 점검하는 3번 복습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업 찍고 10시간 이내 일주일 뒤, 2주일 뒤, 점점 복습 주기를 늘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까지 몇 번이나 복습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정답은 바로 내가 완벽히 할 때까지 복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다는 기준은 누군가에게 해당 단원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수업 들은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형을 앞에다 두고, 본인이 선생님이 되어서 인형에게 해당 단원을 가르친다고 상상하는 선생님 놀이를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지 노트인데요. 공책의 단원 제목 정도만 써놓은 다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떠오르는 관련 내용을 모두 적어 보세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장기 기억되지 못하였으니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수업과 예습, 복습을 순환하며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 안내왔습니다. 첨부된 활동지를 활용하여 직접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